테슬라 3배 레버리지를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하고 있는 태계의 이왕입니다. 기존 19분할 매수는 매매시간을 놓쳐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과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4일에 19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1월 4일 19분할 매매는 3천주 0.65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매수진의 상태 95% 진행중이며 누적수량 15272주입니다. 1월 6일 마지막 20분할 매수로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원칙 분할 매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2022년 12월 28일 18분할 매매는 2613주 0.069달러에 매매 되었으며 2023년 1월 4일 19분할 매매는 3천주 0.065달러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18분할 매매 당시 계좌는 평당가 0.25달러에서 12272주 보유 중이었으며 19분할 매매 후 계좌 상태는 3천주 추가 매수로 평당가 0.21달러로 낮아지면서 현재 15272주 보유 중입니다. 이상하게 종목별 매매 내역은 1월 3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월 4일날 3천주 약 25만원 매매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대량의 테슬라 주가가 빠졌고 며칠 뒤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성장 둔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 미국 주식은 별 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테슬라발 폭락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테슬라의 영향이 나스닥, S&P500 미국 주식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가격 2020년 8월 2년 전 가격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상 빠진 위치입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려도 된다는 마인드로 저평가 되어진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주가 아니라 왜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변동성을 가진 종목의 테슬라 3배 레버리지라는 종목의 미래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3배 레버리지 현재 정보점 대비 마이너스 99.68% 빠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99% 빠진 위치에서 평당가를 낮추고 원칙적으로 수량수를 모아가서 상승 사이클을 맞이한다면 1달러 아래 평당가와 그 밑에서 많이 모았던 수량수들은 100% 이상 수익률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고된 경기침체 하락장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폭락장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결국엔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가는 다시 행보할 테고 하락을 할 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그때 가서 또 두려워하고 매수를 망설이고 또 떨어진다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흘러서 아 그때 살걸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핀터린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과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시 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